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네 오늘은 갤럭시 폴드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2019년 9월 18일 오후 8시 56분 이구요 9시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밤을 새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갤럭시 폴드 1차 구매 때는 방송을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구매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로 구매할 정도로 갤럭시 폴드를 너무 막 갖고 싶어요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2차 구매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차 구매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3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카드도 준비를 했구요 예비용 카드도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뭐 신분증 준비 다 했고 아주 깔끔하게 일단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58분 37초입니다 지금 삼성 홈페이지에서는 9시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구매하기 들어가도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나오죠 괜찮아요 곧 있으면 재고가 생길 테니까 카드 빡세게 준비하고 카드 비번 외우고 카드 뒤에 cvc 번호 외우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 삼성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딱 구매하기 눌렀는데 삼성닷컴 가입을 하셔야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망해요 아무튼 10초 남았어요 5초 4 3 2 1 정각 땡! 아! 어? 네? 없으면 안 되죠 재고가? 홈페이지 터지는 거 아니겠지? 어? 넘어 가나요? 어? 너무... 어? 아니야! 왜 안 돼? 다시! 아저씨! 페이지 엄청 느려진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재고가 왜 부족해! 9시 아니야? 9시 맞는데? 2차 예약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9시부터 시작한다며! 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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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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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으응! KT 사전 예약 오픈 갤럭시 폴드 아 뭐지? 아 KT는 되는데? 기기 변경 개인 사전 예약 완료 어어? 가입 신청서 작성 아니 왜... 나 자급제로 사고 싶어! 아 미치겠네? 나 자급제로 사고 싶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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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통신사 어플 막 이러고 막 깔리는 거 싫은데? 여기서 가입해도 고급 케이스 줘? 삼성닷컴에서 구매하고 이벤트 참여하며 몽불랑 프리미엄 케이스를 드립니다 이씨! 아이씨! 몰라 이씨! 그냥 이걸로 구매해 어깨... 어허! 나 포인트 개많아! 뭐야? 안 쓰고 있던 포인터들을 어차피 냅둬도 귀찮아서 안 쓸텐데 야... 삼성카드 일시불로 앱카드 결제 나와라! 결제! 예약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짜잔! 감사합니다! 예약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지출한 가격은 200만원 정도? 일시불로 198만 5,900원이 나왔고요 요금제는 5G 무제한으로 월 6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예약 판매... 아니 아직도 없어요 근데 적혀있는 게 여기 보이세요? 2019년 9월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예약 판매 말고 지금 2차 예약 판매 날짜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예약 판매 27일부터 순차 배송으로 적혀있는 거 보면 2차 예약 판매 페이지가 맞단 말이야? 안 떠! 아니 왜 안되는 거예요? 정말...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KT에서 해가지고 할인 혜택도 받고 했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죠 이거는 27일부터 이제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한 7년에서 8년?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그 정도만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과연 갤럭시 폴드는 어떨지 지금 갤럭시 폴드 리뷰들은 정말 많이 나와있지만 내가 안 써보면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